도요타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가 브레이크 안전 문제로 또 캠리가 에어백 문제로 리콜 되는 등 총 37개 차종 약 9천여 대에 대해 리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한국토요타와 혼다, 기아차는 제작 차량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 자동차가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이 발견됐습니다. 토요타 캠리 등 2개 차종은 에어백이 터져야 할 상황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승객 안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이 밖에 토요타 프리우스 C와 니산큐브 등이 리콜 대상이 포함됐고 해당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.